예상치 못한 상황에 자신이 가진 모든 걸 걸어야 할 때가 있다. 승패를 가나마하게 힘든 경우도 많다.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한다. 난 괜찮다. 거짓말이다. 대겸으로 네모 비비 부분이 포로된 가운데 자동차에 대해 잘 공격하고 야 태웅아 문건 그거 그냥 나한테 넘겨라. 내가 해결할게. 그만 네가 져라. 꿈이 뭐였어요? 부자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. 세상을 다 가질 만큼. 도대체 어맘한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어요. 조심해라. 겁내는 게 가장 안전하다. 햄릿의 대사이다. 출발 대사이다. 표발